지난해 국내 자산운용회사들의 순이익이 2조 원을 넘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자산운용사 순이익은 2조 1,6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수료 수익과 증권 투자 이익이 각각 38%, 46% 증가하면서 영업 수익이 전년 대비 1조 6천여억 원 많은 5조 5,8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임직원 수와 성과급이 늘면서 영업 비용도 전년 대비 20% 증가해 3조 1,2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자산운용사의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.